5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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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지휘장 하실까봐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어야 해? 누가 클거야? 학교는? 졸업은? 일은? 내가 준비를 좀 해봤어 언젠가 사고칠 줄은 알았지만 그거 현실적이다 얼마나 많은 걸 수행해야 되는데 뭐 많이 희생하셨겠네요 잘 사시다가 갑자기 제가 딸린 거잖아요 지금 꼭 찾아야 될까요? 친아버지를? 넌 정상적인 집에서만 살아서 몰라 조금도 기억이 안 나? 인상도? 근데 선생님 따님은 잘 지내세요? 내가 아직 장가 안 갔는데 막 잔드라미 하는 외급한 놈도 있지 너 도대체 왜 그래? 나도 몰라! 참 atenção 고맙다! 선수 0 감사합니다.